당신에게 기록이란? 몰라요 기록은 내 인생의 모든 추억이지요 내 지나온 여정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 그냥 나중에 봤을 때 즐겁게 추억할 수 있는 조력자다 그때의 나는 이렇게 느꼈고 지금의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거란을 알 수 있는 것 사랑이다 편안함이다 추억을 남기는 것 어제의 나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한 진정성 추억입니다 추억 한 점수 같은 거를 쓰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남기는 것 내게 기록은 타임 캡슐이다 역사 인생이다 쉼표 기록이란 내 발자국이다 당신에게 기록은 무엇인가요? 당신에게 기록은 무엇입니까? 당신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? 당신에게 기록이 orchestra bing ств